그런 질문은 법정에서나 여러분이 변호사일 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틀릴 때가 많기 때문에 낭패를 보게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단답형 질문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협상이 결렬되기도 하죠. 다섯 번째 방법이라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쉼이 멘토 박진희입니다. 오늘은 협상 능력을 키우는 아주 좋은 방법, 구체적인 팁을 설명해 드릴게요. 끝까지 잘 보시고 활용해내시기 바랍니다. 협상 능력을 키워내시면 반드시 상대의 욕구를 먼저 파악해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협상 장면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욕구를 쉽게 드러낼까요? 아마 그러지 않을 거예요. 쉽사리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협상을 자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상대의 욕구를 더 일찍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자꾸 커지게 돼요. 실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욕구를 잘 파악해내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상대가 더 많이 이야기하도록 만드셔야 돼요. 상대방이 되도록 편안한 마음을 갖고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편안하게 조성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드러운 표정을 당연히 시셔야 되고 상대가 말할 때 적절히 반응해주고 맞장구 쳐주고 호응해주는 그런 모습을 잘 보일 때 상대가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말과 행동을 통해서 점점 자신의 속내를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적극적인 리액션, 진심을 다해서 상대방한테 관심을 갖는 그런 모습을 유지하시고 상대의 말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하고 있는 장면 장면에서 진정성 있게 그런 노력을 진심으로 노력을 꾸준히 하셔야만 이 능력이 계속 올바르게 형성이 되어 갈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질문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욕구를 파악하면 반드시 상대한테 질문을 잘 하셔야 돼요. 질문을 해서 확인하지 않고 그냥 넘겨짚어서 여러분이 상대가 갖고 있는 욕구가 이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틀릴 때가 많기 때문에 낭패를 보게 됩니다. 취조하는 듯한 질문을 하면 절대 안 되겠죠. 예, 아니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답형 질문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 질문은 법정에서나 여러분이 변호사일 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폐쇄형 질문보다는 왜, 또 어떻게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열린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상대방은 자신의 상황이나 정보 등을 더 많이 노출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런 과정 중에 여러분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팁이라면 협상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상대방의 욕구를 파악하기 쉽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상대방을 잘 알고 있는 지인, 아니면 상대방하고 자주 대면하는 그런 사람들, 가족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상대방의 욕구를 제대로 더욱 의미있게 파악해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 방법이라면 자신의 욕구를 상대방한테 먼저 드러내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한 건데 협상할 때 서로가 눈치 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눈치 게임을 계속 하다가는 결과물도 없이 계속 시간만 계속 지지부진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협상이 결렬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때로는 솔직하게 자신이 원하는 말을 당당하게 얘기를 하면 상대방도 역시 마음을 열고 자신의 욕구를 이해하기 편해집니다.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솔직하게 원하는 말을 이야기했으니까 최소한 상대방이 그것에 대해서 알아듣고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협상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할 거예요. 근데 솔직함이 언제나 최선의 방책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협상에서도 솔직함이 항상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이라면 상대의 욕구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시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단 한 개의 욕구를 갖고 있는 거라면 그것에 대해서만 철저히 준비해서 해결점을 딱 제시하고 찾아내고 제안하면 되지만 사실 대부분의 협상 장면에서 상대방이 여러 개의 욕구를 갖고 있는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이것이 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여러 욕구들 중에서 상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욕구가 무엇인지를 그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파악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상대의 여러 욕구들을 모두 완전하게 충족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테죠.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상대방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에 더 급한 욕구들을 충족시키는 쪽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조언들 말고도 언제나 인간에겐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강렬한 욕구가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타인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인간의 심리를 잘 활용하는, 이용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주 마음껏 움직여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춘 사람입니다. 자존감이 여러분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좋아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 때는 얼마나 그걸 더 좋아하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한 위력이 있는 거죠. 상대를 이렇게 잘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도 보이셔야 되고 거꾸로 말하면 남들로부터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좀 놓을 수 있어야만 해요.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을 놓을 수 있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신 스스로가 충분히 자신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지식, 그런 베이스가 충분히 된 사람이아지만 타인으로부터 받는 인정에 대한 갈구를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갈구하는 그 인정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존재로서 기능하게 되겠죠. 항상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노력하신다면 정말 멋있는 협상을 만들어내시면서 여러분이 부자도 되시고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그럼 항상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